와 개밥 도둑 미친 아니 실화야? 와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이거 재앙이다 재앙 랩 났을 때 일자 나오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그 느낌 제가 아는데 어머 알파누 일단 독 한번 놓고 해보죠 독? 화살보단 독인가? 와 독나면 근데 진짜 무거워질 것 같긴하다 야 4.1 통나무 통나무도 괜찮을 것 같긴하다 통나무도 보자 보명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독이 제일 좋기는 하지 맞아 건물댁 만나면 좀 빡세게 나니까 근데 이제 빅덱이라고 생각해야지 아 또 일자야? 아 일자면은 좀 그런데 뭐야 와 나이스다 이거 와 몽크야 진짜 개섹세하네 몇 코스트를 잡아두는거야? 너 이 자식이거 와 아 근데 상대방 페카같다 페카믄 잣됐는데 아 페카믄 이거 일자로 어떻게 하냐 이거 꼬셔서 꼬시는거 밖에 없어 방법이 아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매나는 아닐거야 아마 아 여기까지 말아줍시다 아 이거 씨 잠시만 이거 페카 나올 것 같은데 아 나왔다 잘 됐다 야 이 페카 나왔대 아 조졌다 너무 아픈데 아 와 위치 뭐야 아 와 와 조졌다 이거 이거 잠시만 이거 1번만 좀 잡아줘 오 오 됐다 됐다 포켓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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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바뀌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와 뭐야 페카 또 나왔어 아 미치겠네 아 역시 페카 장전은 좀 빡세네 흠 아 아 으 으 으 !! 아ucun 워어어여 우 우 으 như 지금 약간 매칭이 약간 이제 아는 것 같앤 나의 약점을 알아챈 것 같애 지금 근데 저 덱은 로켓이 없어서 이거 1분 타임이니까 잘 버티면은 빌드업은 충분히 될 것 같긴 하거든 스펠이 뭘까 되게 그니까 이게 좀 휘둘리네 휘둘리네 아 무시하겠다 어차피 상대가 그거 없잖아 빅스빌 없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맞아준다 다 맞아준다 들어가자 대부카트는 좀 아니 그냥 윤지아 들어가셨어야 했는데 까비 아아 형 한번 봐주세요 나이스 늦었어 끝 잽 맞아 주다가 훅으로 그냥 턱 추가리를 그냥 이거 한번 노려보자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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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액도 아 근데 이거 상성이 너무 안좋았어 그렇지 이 상성을 이기는거는 말이 안된다 빡빡이 대전에서 이겼어 헉 한세월 걸릴걸? 개멀지 너무나도 먼 그 녀석 와 초반에 이거 진짜 상대방이 내 덱을 몰라서 이제 이긴거지 제 덱을 알았으면 뭐 쳐맞았겠죠? 뭐.. 뭐야 감전? 기분 나쁘게 감전을 넣어버리네 야 뭐야 이 건방진 짜쓰글받나 씨 호란냐 어이 저 저 저 저 뭐야 어머머머머머머 지 지 지 지능적인데 지 지 지능적인데 요까지 집중하며 해볼까요 유럽 유엑 아어 한 대만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한 대 받기 힘들다 자 요거 스킬 쓰려나? 에라에이 씨 프릭스 켰어? 쓸 거면 써봐! 야라에이씨 어? 우주모님데? 어 플라잉 머신 그거 하루종일 때릴껄? 빌미를 주면 안돼 나는 한번도 공격할 타이밍이 왔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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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노 고블링 그렇지 고블링 고블링 폐구를 칠게 아이고 자스가 자 이거 자 라바 라바 라바죠 아 이거 벌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아 아 없겠다 플라잉 머싱에서 어때 와 근데 일자 진짜 장난 아니네 야 미쳤네 일자 진짜 아니 라바한테 너무 좋다 왜왜왜 이렇게 좋아 아니 상대방 숨을 못 쉬는데 이정도면은 지리네 오우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오우 우와 개밥토둑 미친 아니 실화야 우와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이거 재앙이다 재앙 아니 진짜 재앙이야 아니 너무 맛있어 거의 뭐 미슐랭 레스토랑 온 느낌 골라 잡았어 냐미 라스트 한판 제발 이래서 일자 한 번 뽕만 맛보면 탈출을 못하구나 근데 박아둬 아 근데 이거 야 이거 상대방 그거 없네 잠시만 페카가 없네 미친거 아냐 페카가 없네 얼굴이 있으니까 페카가 있을리가 없겠는데요 아 나렘이구나 아 고맙다 이거 잘 먹을게 나렘이면 미쳤지 나렘이면 미쳤지 그렇지 아따 애쓴다 진짜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야 아 아 아이고 애쓴다 했어 이 새끼가 아 1분타임이 오네 쓱 들어가지 어 빨리 무쳐줘 슬로우 무쳐 슬로우 무쳐 아 슬로우 무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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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빨아 그만 빨아 그렇지 그만 빨아 야 새끼야 할모 맛도 없는거 그거 그 밑머리를 그 핥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 어 달다 상상 너무 달다 아 기가 찬다 새끼야 그그그그 내가 랩났을 때 그거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랩났을 때 일자 나오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어 상대방 진짜 막 그 멱살 잡고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 느낌 제가 아는데 어머 알파누 어 달달하네요 아니 되게 좋다니까요 예 인간 이게 상성은 물론 존재합니다 상성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정도 그런 덱 밸런스에 메타덱 상대로 이정도 승률 이정도 점수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너랑 뭐 그런데 아니 안 이럴 한글자막 by 한효정